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의 임승관입니다. 12월 29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2월 29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56명이 증가한 총 13,949명으로 도내 27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 250명이 있으며 해외 유입 관련된 6명이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85명으로 33.2%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21.5%인 50명입니다. 요양병원, 노인 요양시설 등 취약기간 관련 확진자는 12.1%인 31명입니다. 지난주, 즉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통계를 말씀드립니다. 그 지난주의 일평균 확진자는 259명이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는 일평균 78명으로 30.1%에 해당합니다. 진단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일평균 72명으로 약 27.8%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관련 확진자는 일평균 28명으로 10.8%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도내 주요 확진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부천시 소재의 의료기간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21일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제적 전수검사에서 간병인 한 명이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입원 환자들을 포함한 전수검사가 실시되었고 현재까지 1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9일 0시 기준으로는 이 병원의 총 확진자는 11명입니다. 현재 확진자가 발생한 오병동 전체를 코팅 격리 조치하였고 12월 30일 날 2차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택배회사 물류센터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26일 물류센터 직원 한 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7일과 28일을 걸쳐 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28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총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확진자와 같은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같은 라인에서 근무한 직원 약 400명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셔틀버스 이용 직원 중 추가 확진이 확인될 경우 이용 직원들에 대해서 자가격리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용 및 홈케어 시스템 관리 현황입니다. 12월 29일 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의 확보병상은 총 950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79.7%인 757 병상입니다. 이 중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63개로 그중 55개를 사용 중이며 가동률은 87.3%로 계산됩니다. 경기도의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7개의 일반 생활치료센터에는 12월 28일 18시 기준 1368명 입소해 48.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자녀 수용 가능 인원은 1436명입니다. 제1호 특별생활치료센터에는 21명 입소해 자녀 수용 가능 인원은 47명이며 가동률은 30.9%입니다. 12월 28일 22시 기준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의 가정대기자 모니터링 2개 인원은 전일 대비 157명 증가한 연인원 총 7,453명입니다. 이 중 모니터링 과정에서 병원으로 선후송 조치한 인원은 지금까지 511명으로 전일 대비 7명 증가하였습니다. 도내 코어트 지정된 집중관리기관 중 긴급 인력이 파견된 곳은 부천 효플라스 요양병원 등 5개소입니다. 코어트 지정된 요양병원 중 3개소에 중수부원에서 파견된 18명, 경기도에서 파견한 20명 등 총 38명이 파견하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부천시 효플라스 요양병원에 중수부원 파견 간호인력 18명이 그리고 고향 미소아침 요양병원에 경기도의 소방인력 10명이 안산 단원의 라이트 요양병원에 경기도의 소방인력 10명입니다. 그리고 파주시에 소재한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경기도에서 모집한 민간 간호인력 3명이 우선 파견되었고 금일 8명이 추가 파견되고 있습니다. 파주시 보건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환자 케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6일 옛 시아병원 건물에 제1호 경기도형 특별생활치료센터가 개소하고 운영 중입니다. 수용규모는 최대 80침상까지 가능하고 인력 및 장비 확보 등의 사유로 현재는 1차로 68침상을 운영합니다. 의료서비스는 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책임파트너가 되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생활치료센터 대비 훨씬 많은 숫자의 의사 간호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공중보건의사 군의관이 파견되었고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원봉사 간호사생들도 파견되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도 현재 8명의 구급대원을 파견하였습니다. 더불어 도내 종합병원들에도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파견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28일 18시 기준 21명이 입소하고 있고 가동률은 30.9%입니다. 자녀 수용 가능 인원은 47명입니다. 경기도의 특별생활치료센터는 연령 또는 기저질환 요인 때문에 일반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어려운 고위험군 경증 환자가 1차적인 입소 대상입니다. 이런 환자군의 경우 갑자기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에서 의료진의 모니터링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기도형 특별생활치료센터는 병원 건물에서 운영되고 또 투입하는 의료인 숫자가 많아서 관찰하는 기간 중 산소공급, 수액주사 등의 기본 처치가 가능합니다. 만약 병상자원이 부족하거나 해서 의료기간 전원이 지연되는 경우 그런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해서도 마련되었습니다. 전담 의료기간 같이 아주 전문적 서비스는 시행하기 어렵지만 관찰기간 또는 대기기간 동안에 보다 안전하게 의료진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소포화도 모니터 장치나 고유량 산소공급 장치 등 전문 의료기기도 응급상황 시 활용 가능하도록 구매하여 비치하였습니다. 특별생활치료센터 개소에 도움을 주신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어려운 현장에 선뜻 자원해 주신 많은 의료인들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시흥시 및 이 센터 인근 주민들께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 재구성을 위해서 도내 5개 상급종합병원에 긴급 예산 지원을 합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남치료병상을 신속하게 확보는 동시에 병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보존하기 위해 병원당 3억 원, 총 15억 원을 연내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에는 5개 상급종합병원이 있습니다. 1개 국립대학과 4개 사립대학인데요. 지난 1년 내내 병원당 몇 개씩의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을 제공하면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애써주셨던 그런 고마운 기관들입니다. 정부에선 최근 거점전담병원을 지정하였고 여기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참여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분랑서울대학교 병원, 아주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한림대학교 성신병원은 중수본의 요청에 따라 허가병상의 1%를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남치료병상으로 전환,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급의료기관들로서는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코로나19 진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어떤 의료기관들은 정부가 요청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의 숫자보다 더 많은 병상을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확보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도는 코로나19 의료체계 구성에 있어 신뢰와 자율성에 근거한 민관협력형 거버넌스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긴급대응단은 의료기관들과 의료인들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일에 정성을 쏟아왔습니다. 민과 관이 마음을 합치는 이런 일들을 통해 당면한 위협으로부터 도민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의료기관의 본분을 다해 주신 도내 상급종합병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은 12월 동안 타시도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도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이 많아서 고위험 인구도 매우 많습니다. 그에 반해 상급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대기자가 먼저 발생하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래서 고군분투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맙게도 타시도 소재 의료기관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4주 동안 경기도는 국군대전병원 등 17개의 타시도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463명의 환자들을 이송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도내의 많은 민간 의료기관들과 협력하면서 추가적인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숫자는 아직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타시도와의 협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환자 전원에 협조해 주신 의료기관과 이송에 애써 주신 도내 보건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천시, 대구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그리고 국방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기도의 어려운 여건을 살피고 타시도 기관 전원을 도와주신 중앙사고수습본부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는 더 많은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 도민과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종료되는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이후 최근 일주일간 1일 확진자 수가 1천 명 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던 확산세가 제동이 걸린 것 같아 보이는 점에 위를 둘 수 있지만 아직은 유의미한 감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점이 있고 효과가 더 확인될 때까지 거리 두기 2.5단계 안에서 시민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연말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어떤 지자체, 국립공원 등의 해돋이, 해넘이 명소들은 내년 1월 3일까지 폐쇄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행사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우리의 풍습이기에 이러한 조치들이 다소 과도하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리에 연연하기보다 선제적이고 과하다 싶은 조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기도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병상 확보, 의료인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감염병 관리 계획을 믿고 따라주시기 바라며 개인 방역수칙 또한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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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